어이 흐흐 으아 따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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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이거 그 노래 아니야? 따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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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난 딱 해볼게 나 나는 이렇게 할 것 같아 아아 아기 상아 귀여운 약간 단체 샤드에 있는가 아 요거트가 제일 맛있어요 우리가 지금 다 상큼한 걸 원해가지고 맥사랑 혜진자가 인기가 없는 거 같아 안 상큼하고 제 생각은 얘도 상큼하지마 좀 꾸덕해서 그다가 요거트가 제일 나은 거야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아 오 하고 해야지 그럼 아 아 아 아 아 아 우리가 생각해도 브이로그의 감성은 좀 달라질 것 같던데 저도 그냥 자고 싶기는 하는데 안녕 이 영상은 슬로우를 걸어주고 리플릿을 몇 번 걸어주면 또 멋있게 보일 수 있어요. 헤어택! 보고싶어! 계속 스케줄을 이제 했다 보니까 참 많은 걸 확인했어. 그렇죠 현석이 형? 이거 소세지야? 소스. 와 먹어. 이거 먹으려고. 승훈아 먹어도 될 것 같아 오늘. 이거 어떻게 하고 싶은데? 족발인가? 맛있어? 술 기다려야 된다. 술 기다려야 된다. 약간 숯불향이 나면서. 닭도 약간 토실토실해가지고. 사이사이에 우두뼈가 끼우는 게 더 우두뼈가 불편하지 않고 식감을 살려줘요. 그러면 발라놓은 양념이 엄청 달콤한데 그게 가볍게 잘려있어. 이 기름기에. 이 기름기 때문에.... 감사합니다.